8. 8. 7. 11. 11. 11. 11. 12. 11. 12. 5 으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거 조금만 이따 갈게요 네 근데 내 대사를 알잖아 그럼 내가 그 대사를 내가 표정만 지을 테니까 너 그 대사를 듣고 네가 호흡 끊지 말고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대사를 끝까지 안 지고 처음에 아무 문제 안 지고 아무 문제 그러니까 남은 보지 말고 씩씩대면서도 잘 보셔서 이 혼자만의 감정이 그냥 빠져있어 알겠지 그럼 열심히 해볼게 한번 해보자 좋아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장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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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지 말아야겠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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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죠. 자, 해발. 그래. 불러주세요. 그래. 명심할게. 오케이. 오케이. 미성발을 드라이브에 나왔던 것 같은데. 지금. 영평 3년에 일자는 시간을 하는데. 하하하하. 으악. 너무 좋다. 깨끗한 제아이도. 아, 내가 이거. 내가 이거. 여기다 먹으니까. 왜 이렇게. 네. 네? 공민이 여러분들켰죠. 피보이. 보험한 차로 운동해 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둘이 이후로. 코바 살짝 걸려도 된다. 네. 아아 지금 보러 오시는 거 아닌가? 아닙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